정훈이 형, 형이 한번 나갈까? 저요? 내가 할 때 정훈이 형이 어깨가 다쳤어 어깨 다쳤어? 정훈이 형 어깨 다쳐서 내가 할 때 작가님이랑 해야 돼, 작가님 아니야, 나야! 작가님 나야! 아니 형... 오케이, 가자! 자, 지목해야죠, 너 나와 이렇게 너 나와! 자, 작가팀의 우리 잔발이 잔발이 씨 쥐기 쉬운 몸이야 좋습니다, 자, 잡아볼게요 오케이? 어, 엄지로 딱, 저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으시면 되고 어우, 머리 스타일 진짜 똑같네요 정훈이 형이 약간 롤모델인가? 자, 상신, 무릎, 자, 준비! 준비! 들었다, 들었다! 연정훈! 정훈이 형, 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정훈이 형, 화이팅! 다리 엄청 얇아! 다리 엄청 얇아! 지금은 안 돼! 어, 다리 너무 얇아! 다리 너무 얇아! 다리가 너무 얇지 않기! 나보다 더 얇은 것 같은데 아니, 밧데리!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떻게 들어야 돼? 안다리, 밧데리! 어떻게! 어떻게, 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꽂아, 꽂아! 내리 꽂아, 내리 꽂아! 어, 대충! 자! 어! 어, 대충! 자! 어! 어, 못났어, 못났어! 못났어, 못났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먼저 났어, 먼저 났어! 먼저 났어, 먼저 났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자! 어깨 먼저 났어, 여기! 먼저 났어! 먼저 났어! 어깨 먼저 났어! 우리가 이겼어!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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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봐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괜찮아, 울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로 열심히 한 이유가 뭡니까? 제발요! 내가 볼 수 있다니까요! 본인이 생각할 기점, VAR 한번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VAR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안 했어! 죄송한데... 메인, 개인 작가님이... 딱 봐도 정은 오빠, 정은 오빠가 이겼다! 아, 이겼다! 같은 팀이... 괜찮으시죠?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 어떤 마음인지... 어,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아유, 참 멋진 승부였어요! 아, 좋았습니다! 아, 미용했어! 아, 미용했어! 해냈어 x 4 우리 아버지... 정은이 형은 심지어 씨름을 모르는 데도 있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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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